40도에 달하는 한낮의 열기. 하지만 할머니에겐 더위를 피할 장소조차 없어 보입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 방지석에 앉아 졸기도 하지만 정류장 근처를 떠나진 않습니다.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오버리를 떠나지 않는 할머니. 잠시 비를 피하는 그 순간에도 시선 많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그 눈빛이 간절해 보입니다. 버스가 끊긴 늦은 시간까지 정류장을 떠나지 않는 할머니.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요. 한참을 앉아있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을 떠납니다. 소문과 달리 집으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상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근처 빌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빌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빌딩 문 앞에서 방금 주어온 상자를 깔고 불편한 잠을 자는데요. 할머니는 집이 없어 오버리를 떠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다음날, 오버리의 아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버스 정류장 근처 방지석에 앉아있는 할머니.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요. 며칠 이렇게 봤는데, 할머니. 말 걸기가 무섭게 자리를 피합니다.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왜요? 가나 봐! 할머니!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인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잠시만요. 차, 차, 차! 차, 차! 위험하게 무단횡단까지 하며 자리를 피한 할머니가 간 곳은 다름 아닌 경찰차입니다. 아무래도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말을 걸었을 뿐인데, 왜 이토록 싫어하는 걸까요? 승리교회 집사인데, 손님이 잡으러 온다고. 아, 승리교회 집사님인데. 자신을 한 교회의 집사라고 소개했다는 할머니. 할머니가 말한 교회는 오거리 임금에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한 달 전부터 여기를 대회하신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은 할머니의 사연을 알고 있을까요? 이분이 어느 분을 통해서 지하 기도실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큰소리 고용 치고 우리가 게시판을 붙이면 다 퇴버리고.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겨울.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갈 곳이 없어 보여 교회 기도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말릴수록 더 크게 화를 냈다는데요. 올해 71세라는 할머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집도 가족도 없다고 말했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강하게 거부하며 교회를 떠났다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교회를 나온 이후 쭉 거리에서 지내는 중인 겁니다. 벌써 한 달째인데요. 고령의 할머니에겐 힘든 생활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 제가 빵하고 우유 사왔는데 바나나하고 식사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이번엔 더욱 과격합니다. 할머니 아니 안 뺏어 가요. 얘기하고 싶어서 너 들어갈 얘기가 없다고 할머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너 받으러 집에 갈 거예요. 할머니 집 없으셔서 어제 박스 깔고 집이 있어요. 박스 갖고 앉았어요. 다 갔다 왔어요. 화를 내다 지쳤나 봅니다. 갑자기 차분해지더니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어머니. 나를 따라오라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거기 가자고.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가. 무조건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가. 같이 가요. 공간에 가요. 할머니가 오거리에 나타난 건 한 달여 전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할머니에겐 기댈 만한 가족이 전혀 없는 걸까요. 길 위에 위태로운 삶. 할머니가 몹시도 걱정됩니다.